층간소음도 문제가 없잖아요. 층간소음도? 어머, 진짜네! 야, DDR 오랜만이다. 레트로다. 와, 진짜! 저게 아직도 있어요? 잘 됐다! 배가 차다 싶으면 운동을 해서 명예 공간을 만들면 돼요. 예. 먹고 자는 자 움직여라. 더 먹을 수 있다. 얼마나 좋습니까? 더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. 아, 그럼요. 가만히 있어. 그럼요. 배고픈 자 가만히 있어라. 어, 한국 거. 무뎌스. 딴 dinero 처음 웃는다. 제일 잘나가 send a dying cup. 재밌다, 이거. 재밌다. 재밌겠다. 와, 좋은 거 같애. 우리는 잘 하신다. 바로 그 예지. 그렇죠. 안무가 타니까 나오네, 스텝이. 됐었다! 오마이갓! 잘했다 잘했어 잘 빠질 것 같아 진짜 잘 빠질 것 같아 참 사차한 것 같네